급성 호흡기 질환인 100일 해 확산에 교육당국이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7일까지 100일 해 확진 학생은 15명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라며 학교에서는 발생 즉시 보고와 예방접종 권장, 접촉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100일 해는 비말 잔염으로 발생하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과 콧물, 눈물 등 감기 증상이 1, 2주 정도 나타나며 확진되면 닷새 정도 등교 중지가 필요합니다.